대한민국 국회의원 이 많은 의원들 중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 2020년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부친 기사가 정치면을 도배했다 전 의원은 수천억 자산가인 부자 아버지 덕에 21대 국회의원 최고 자산가로 알려진 의원이다 그에 신고된 재산은 무려 1065억 5578만원이었다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인 정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은 MBC 취재진에게 보도무마 대가로 3천만원을 제한했다가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전 의원의 부친 전 회장은 보도무마 조건으로 3천만원을 죽였다라며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는 발언을 마치 조폭영화에 대사하듯 했다 이 일로 전 회장은 기본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전 의원은 이로 인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그는 실그머니 국민의힘에 복당하였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3선의 시의원 출신이고 현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전봉민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 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 대상은 전국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며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활동 등 12개의 평가기준을 평가해 이뤄진다 그만큼 정본민 의원은 의정활동 하나만큼은 성실히 한 듯 보인다 그의 지역구는 부산 수영구다 게다가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과에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주진우 전 검사의 부산 수영구 출마설이 위력하다 주진우 전 검사는 현재 용산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맡고 있다 주진우 전 검사는 최근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하차한 전시자전을 주진우 기자와 동명이인이다 주진우 기자 역시 윤석열과의 친분 문제로 의혹을 산바 있다 주진우 전 검사는 내년 총선에 부산 수영구에 출마하는데 현 국민의힘 의원 정보민을 밀어내고 편법 증여 및 부친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검찰 캐비닛 방출을 무기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지역구 출마를 노리고 있다고 한다 문제의 주진우 전 검사는 과거 주식시장에서 박재벌로 불렸던 전직 검사 출신 박수성 변호사의 금융범죄를 봐준 의혹으로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와 수십 번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중대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와 수많은 통화를 하고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고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가 주목하는 문제의 인물이다 해당 사건은 유야무야 되었다 이렇게 주진우 전 검사는 정관과 유착에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의 주인공이고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서 사실상 영전되어 검찰 독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 연말 전국을 관통하는 하나의 축은 바로 돈의 힘보다 강력한 검찰의 캐비닛의 힘이다 이 캐비닛이 결국 장재원 윤회관을 불출마 선언으로 물러나게 하고 다시 김기현을 물먹이고 이제 부산의 실세 유지이자 보기 드물게 성실하고 의정활동을 한 전봉민 의원마저 내치고 있는 것이다 영화 서울의 봄은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이 사적으로 동원된 군사반란의 과정을 그리는 영화다 이 영화를 본 대부분의 관객들은 1979년에 12.12에서의 전두광을 바로 2019년 검찰총장 윤석열로 치환하여 보고 있다 44년 전 12.12는 군사반란이고 군사구태대로 정의되었고 이제 또 하나의 성공한 구태타인 검찰구태대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이 구태태의 전시가 바로 오늘의 윤 대통령이고 노태호가 바로 한동훈 장관으로 치환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런데 조금 더 과거를 되돌아보면 전두환은 탈출관을 최측근이자 친구인 노태호를 통해 집권 재창출이라는 극적인 성공을 거두는 듯 하였다 그러나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권력에서 결국 친구에 의해 백담사를 거쳐 투옥되고 다시 3당 합당으로 권력 재창출에 성공한 노태호 역시 손을 잡아준 김영삼에 의해 역사적 단죄와 법의 심판대에서 옥살이를 하고 말았다 이제 윤석열 권력은 풍전등과 같은 상황에서 폭탄이 내재된 탄핵과 총선이라는 두고비를 넘기 위한 치열한 암투 중이다 어제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부터 추대받는 형식으로 비대위원장을 꿰찼다 대권을 향한 꽃길을 걸으라는 비단길을 열어준 셈이다 윤석열에게는 한동훈이 있다고 하지만 김건희 입장에서는 출신과 체질이 다른 한동훈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고민이 있어 보인다 반면에 주진우는 새로운 카드다 한동훈의 뺀질거리는 이미지와 달리 주진우는 훨씬 맹목적 충성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윤석열은 한동훈 원톱에 의존하는 것보다 주진우는 규용하여 견제 마로 쓰려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내가 준 칼이 내 등을 찌른다 일어나다 욤 사랑 오오오오오와 오오오오오 아멘